어르신들 읽어주시게요 안녕하세요 아살뱃한 이름은 긴녀가 저 매력있는 그 미소가 너도 아름다워 사랑의 힘을 빠질 것 같디 정노배 만난 그 여자 믿으면 안돼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행복 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날 좀 알려주세요 잡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너가 날 좀 알려주세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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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사우망도가 네 기분 기대가 좋아 매력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사랑의 힘을 빠질 것 같디 정노배 만난 그 여자 이러면 안돼 어쩌면 좋아 이 마음 어쩌면 좋아 팬들 같은 입술로 유혹하지 말아요 누가 날 좀 알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알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누가 날 좀 알려주세요 참을 수 없이 불타는 이 마음 앵컬! 앵컬 한 번 안 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?